음 화면 바탕화면을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셔야 돼 우선 밑에 그리드 끄시고 그리드 끄세요 그래야지 그 모눈증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오스냅은 켜놓으시되 얘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설정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 스냅에 끝점과 중간점만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죠 요거 한번 체크해주시고 오스냅 가셔가지고 설정에 끝점 중간점 오스냅은 파란불이 들어오게끔 세팅을 합니다 자 우선 1-2 도면을 보시게되면 왼쪽 하단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원점은요 똑같이 0,0 원점 위치 큰점을 큰점 위치는 그러면은 0,0으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esc 눌러주시고 esc 두번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 esc 두번 엔터 자 첫번째 좌표 0,0 입력하셔야겠죠 0,0 그러면은 마우스 휠을 돌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절이 되죠 그래서 여기 교차점에 점이 찍혀있는게 확인 되실거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좌표는요 보조선 그려서 10,0으로 해서 그릴건데 앞으로는 절대 좌표는 쓰지 마시고 상대 좌표만 쓰세요 절대 좌표는 10,0이고 상대 좌표도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골뱅이 찍어야겠죠 골뱅이 찍고 10,0 해서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골뱅이 10,0 여기 수평선이 하나 그려지죠 절대 좌표로 하게 되면 똑같이 10,0이 되는데 근데 얘는 좀 틀린건 없어요 원점이 같기때문에 유치가 그 다음 좌표부터 달라지는거죠 두번째 좌표는 골뱅이 찍고 20,0이 되겠죠 골뱅이 20,0 절대 좌표로 따지면 30,0이 되는거고 이렇게 달라지는겁니다 골뱅이 20,0 수평선 그려줬구요 그 다음에 수직선 그려야겠네요 골뱅이 골뱅이 0,30 절대 좌표로 따지면 30,30이 되겠죠 그래서 골뱅이 0,30 수직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 골뱅이 10,0이 되네요 10,0 절대 좌표는 40,30이 되겠고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골뱅이 찍으시고 10,0 수평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려야겠죠 대각선은 좌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골뱅이 찍으시고 우선 X값은 X값은 마이너스 20이 나와야되요 왼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Y값은 플러스 20이 나오면 되겠구요 이렇게 해서 상대 좌표를 입력해주시면 되겠고 절대 좌표를 하게 되면은 20,5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구요 둘 중에 하나 선택 골뱅이 마이너스 20,20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10,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뱅이 마이너스 10,0 넣어주시고 절대 좌표는 10,50이 되겠죠 그 다음 골뱅이 0,0-15가 되겠네요 절대 좌표로 따지게 되면 10,0 플러스 35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골뱅이 0,0-15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10,0 이 되겠네요 절대 좌표는 0,35가 되겠구요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고 골뱅이 마이너스 10,0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그죠 밑에 내려갈때 골뱅이 0,0-20이 되겠죠 그 다음 좌표로 따지게 되면 0,15가 되겠구요 절대 좌표로 따지게 되면 골뱅이 0,0-2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골뱅이 플러스 10,0이 되겠죠 절대 좌표로 따지게 되면 10,15가 되겠구요 그래서 그래서 골뱅이 10,0 그 다음에 골뱅이 0,0-15가 되겠네요 절대 좌표는 그 다음에 절대 좌표는 10,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는 골뱅이 0,0-15 이렇게 해서 그려주신거구요 다 됐으면은 보조선이 있죠 맨 처음에 그렸던 선 요선은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형상이 완료되는거구요 그래서 보조선 지워주시고 ESC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보조선 삭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첫번째 형상이 완료된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거까지만 같이 해보구요 나머지 위에 있는 4개는 각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멍때리고 안하신분이 간혹 있어요 어 다음시간에 다다음시간에 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할거에요 각자 하나씩 그린거 연습 꼭 해주시고 자 다 됐으면은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른쪽거 자 저장도 해야겠죠 파일에 저장 파일에 저장 눌러주시고 위치 찾아가셔야겠죠 D드라이브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D드라이브에 저장해주시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죠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집어넣고 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지 자 이어서 2번 진행할게요 2번은 약간 도면과 약간 다르게 할거니까 좀 집중좀좀 해주시구요 원점 위치를 이동시킬거에요 어떻게 이동시킬거냐면 대략 눈대중을 계산해서 음 지금 50mm 40mm인데 80에서 시작하게 80 그게 뭔 말이냐면 자 화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먼저 ESC 눌러주시고 두번 누르라고 그 다음 에덴트 하시구요 첫번째 시작점 0,0으로 입력하시구요 두번째 위치는 골뱅이 80,0으로 입력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조선이에요 여기가 아 여기는 보조선이 아니고 제2원점이나 합시다 제2원점 제2원점 그 다음에 보조선 그릴거에요 골뱅이 보조선은 15죠 15,0 절대잡고 뺄게요 이제 보조선에 해당되는거구요 여기서부터 쭉 그려나가시면 된다는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ESC 두번 눌러주고 엔터 0,0 여기 원점 잡히죠 골뱅이 80,0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골뱅이 15,0 선화 더 그려줍니다 어 잠깐만 제가 뭐 임정이 잘못됐나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골뱅이 15,0 이렇게 해서 보조선 그려주구요 얘는 얘는 자표를 제2원점을 잡기 위한 보조선이었구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그린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옆부터 15미 더 가야되니 골뱅이 15,0 해서 한번 더 가주시고 여기서부터 가야지 형상부에 해당되는거죠 그 다음에 골뱅이 0,10 골뱅이 20,0 골뱅이 0,20 그 다음에 골뱅이 골뱅이 마이너스 15,0 골뱅이 0,20 골뱅이 0,20 마이너스 15,0 골뱅이 0,0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여기까지 우선 그려 볼게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여기 이어서 갑니다 우선 첫번째가 골뱅이 15,0 이었죠 15,0 그 다음 골뱅이 0,10 골뱅이 20,0 골뱅이 0,20 골뱅이 골뱅이 마이너스 15,0 골뱅이 0,20 골뱅이 마이너스 골뱅이 15,0 골뱅이 0,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주는거죠 그 다음에 대각선 남았죠 도면을 보시면 대각선 대각선은 골뱅이 찍으시고 우선 X축은 마이너스 Y축은 요거는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10 정도 보시면 되요 마이너스 10 정도 뒤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각선 방향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골뱅이 0,0 마이너스 10 그 다음 골뱅이 15,0 그 다음 골뱅이 0,0 마이너스 20 하시면 여기까지 마무리 지시고 ESC 누르시면 다음에 보조선 삭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맞아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그 다음 골뱅이 0, 마이너스 10 골뱅이 15,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그 다음 보조선 지워주시면 끝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구요